친구가 형 무태가 원래 그 자체 간지 아닙니까? 그래 블랙 치는 무시하지 마라 어? 지금 마린형 비하했냐? 마린형이 그거잖아 탑 와주면 캐리 하는 스타일 그 스타일 말하는 거지 벵기님이 맨날 마린형님 봐주었고 마린형이 계속 캐리하는 거였잖아 아 우리 블랭크 아니 뭐 같은 팀을 지하냐니까 야 근데 설마는 다이아 5한테 지겠냐? 다이아 5한테 지면 진짜 이 팀랭은 그냥 질 수가 없어 얘들아 너 그거 모르냐? 팀랭에도 대리가 있어 팀랭 대리도 있어 챌린저 보상 받으려고 걔네들 열판 해야 되잖아 응 열판 그니까 그사람 아이디로 하는거지 팀랭이 생기지 좀 됐어요 어 존나 많아갖고 한번 잡았잖아 라이엇이 근데도 계속 되고 있잖아 그거 마스터 팀랭이 10만원이던데 응 한 사람당이잖아 9자리면 90만원이야 팀장 자리는 더 비싸다고 들었고 개꿀인데 근데 그거 만들어서 팔거나 누구 주면 안돼 그거 무조건 정지야 그렇게 하면 옛날에 그거 많았잖아 첼틴랭 동수사건 야 맞아 내일 그거 해야겠다 갱순이 갱순이들 브론즈들 너 재밌었지 그거 재밌어 한나도 껴볼까? 한나도 내일 시간이니? 종학이 형 이거 미즈 객빌 아니야? 그치? 아 종학이가 형이야 재훈이보다? 어 형이지 재훈이가 많이 어리구나 아 갱순이들 내일 있겠지 구름은 오겠지 뭐 걔네 토요일은 바쁜데 애들이 일요일에는 안 바쁘다 나이스 나이스 다 맞았네 탈비블린 라코야 나 잘했어? 나이스 지금 레드 들어감 이블린 지금 레드 도투가 좀 이상한데 잘해 잘해 이렐로플 아 카르마야 풀이 썼다 이렐로플 0-3 0-0 야 라코야 여기 대기해서 한번 잡아볼래? 내가 와단할 테니까 여기서 대기해보자 여기는 너무 뻔하고 0-8-0-5 SF 플래시 플래시랑 체크해줘 쇼핑으로 미라와봐 방금까지 히핑이 누나가 했었습니다 아 누나 왜 이렇게 잘해? 누나 원래 잘해? 응 아하하 알려주니까 잘하네 야 너 뒤로 좀 빠져와봐 아 이거 치러올 때 가자 이거 랜턴 타 랜턴 탑 가자 바로 형 피즈 노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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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탑 바로 깜빡 이게 바로 원딜러의 오더야 오 나콘 혼자 잡아도 될 듯 아 근데 방금 원래 집가도 됐는데 얘네 딱 뜰 것 같은데 여기 히핑이네 나 히핑 이거 나 이쪽으로 가갖고 핑 한개 박을게 응 그리고 정글 네 집 갔다가 이쪽에 바텀 쪽에 와드 한개 박아줘 정글 땡 그거 올려라 와드 박는거 어 히핑이누나 맞어 우리 오핑이 오핑이 누나가 나 강아지 사준래 포메리아 그 이름 짓기로 했어 오핑이라고 하하 하하 오핑 오핑 여기 와드 1,6,4,0 왜 이블린 나이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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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앞에서 좀 재현아 너 그것 좀 해봐 버리 줘도 돼 버리 줘도 돼 왜 이블린 탑이랑 똑같은데 왜 탑 탑 탑 뭐야 얘 이블린 나이스 정글 들어갖고 와드 박자 정글 들어갖고 와드 박자 아니면 받고 맞추던가 원딜 죽는다 안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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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다 짐부터 짐부터 넌 개잡아 경계의 렌턴 아 내가 쳐 잘해 잘해 우와 탑 저거 존나 아까운데 6,6,2,0 진도 플래시 1,1,2,0 아 내가 줬어 내가 너무 낚시를 잘하는데? 어? 경제복구 이거 집 갔다가 정화가 정화가 집 탑이 잡고 그냥 얘 여기 있으니까 탑을 올라갖고 탑 잡고 탑 풀어주자 감각해 뭘 하는게 없어 내가 지금 아주 지금 이름을 해보고 저 몽니시하고 있어 몽니시하고 있어 빅토르야? 재윤이 저기 나이스 못하는 애 있어야 좀 네 이블린 이블린 생각해 아 그럼 내가 하는거 없는데? 흐흐흐흐흐 너 이쪽 한번 봐줄 수 있어 봐주고 버림 어떻게 당겨지는 라인이야 오케이 오케이 탑으로 바로 가자 감 감 플래시 없고 제 플래시 체크 없어 20초 20초 빨리 가야 돼 니 먼저 어그루 니가 먼저 야 그럼 나는 바텀에서 뒤지라고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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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금 3는 안해 하흐흐흐흐흫 ании 비듬이야 3대1인데 무슨 시간 뭐를 따주는데 야 그거 메라 했으면 땄어 이 새끼야 어 메라 했으면 땄어 나라도 못 땄어 쏘리 미드비야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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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다 졌어 이게 인생에 여러분들 원딜이 진짜 갈굼받을 수 밖에 없는 라인이 됐어요 진짜 아 진짜 원딜 슬프다 괜찮아 괜찮아 원래 원딜은 버스라인이야 우리 탑형님이랑 정글형님이 캐리해주셔야죠 바텀 가봄 솔랭 나 아니야 이거 팀랭이야 피즈 바텀 내려가는 중 이거 아 둘루타는 거 같은데 아 둘루타네 빠졌다 진짜 궁콜 좀 일단 미드 미드전 걸 봤던 동시에 그래 와드와드 뭐야 이글린 레벨 5야? 피즈는 여기 있어 이글린 레벨 5야? 이글린 레벨 5야? 야 궁 있거든? 난리 난리 와 아깝다 봐준 거지? 아 이거 일부러 안 맞춘 거 아니야 라코도 못 맞추길래 나도 안 맞추고 난 멀리서 차가 내려놓은 거야 이글린 버텀에 두 개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게 너무 갤레벨 비참이 없어요 어 일로와 중화가 일로와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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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라코야 나 살려줘 라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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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뭐지? 무빙 존나 신기하네 무빙 존나 신기하네 나 이거 아마 죽어? 나 죽어? 나 죽어? 나이스 나이스 우와 대박 나 또 가 나이스 나이스 10분 30초 에코 테러하는데 10분 20초 10분 30초 롤 롤 롤 롤 롤 롤 야야야 갱제복궁 오장 유출 14 15 top TP 1 1 14 30 AD 커플이 아니에요 저 그림 문양이 이따 그런만하면 힙핑이나 기분 나빠한다 용먹고 요쪽 시야먹고 미드 그거 압박 타자 갱제 용 붙어 지금 용먹자고? 용먹자 캠 설정이야? 이거 하나도 안했어요 근데 이거 진짜 ㅈㄴ 나쁘지? 왜 그래? 아니 로제트 프로그램 그냥 쓴건데 야 요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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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 코스 코스 어 뭐야 진궁 터졌어 진궁 진궁 나 죽음 안녕하세요 손님 3만 2천 8백원에 모십니다 1 좋지 2 1 1 왜 우리 닮았어? 하하하 대단아 여자한테 그런 방언 하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계속 나가야 신속 비고 가야지 쟤미 닦았어 갱제 너 그냥 탑으로 올라가는 게 어떠냐 나? 나? 응 에코 봤던가 잘하고 있어 놀잇바 형이 누나랑 싸우고 싶나봐 그러게 어 여자한테 그렇게 심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이거 정화가 네네네 탑 켜 오케오케 아니 그냥 이거 그냥 갔어요 돈 안되게 괘umed tant 가야해 돈은 돈 딱 떼가지고 그냥 어 가도 상관은 없어 탑 스펠 체크 다라 있어 다 오케이 첼은 아직 없다 다라 흩 누워 날아가자 와드 박아놨잖아 일부러 여기다 여기다 파르마 바통감 이블린 일자로 가는거 생각해 일로 이블린 일단 안보인다 이마 저 10초 뒤면 죽을거같아 동화가 파르마 미드 파르마 여기 어 여기 이블린도 있었어 아저씨가 아니라 열혈팬 누나에요 조민 누나 우리방 탈을 안좋아시지 뭐야 뭐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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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패가 해줄게 네 2차까지 가자 2차까지 조명없어 근데 원래 애쉬고구 군이 있다고 달아가지고 그치? 어 그래 애쉬고구 맞춘거 아니야 파치야 파치 왜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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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를 때는 우리 미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내한테 족구임이 안됐어 우리 미드가 좀이라도 뭐해야지 그래 그래 일부러 나한테 저거 날린거 같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드 하네요 그냥 못하네요 못하네 재훈아 이게 센스야 인마 재훈아 좀 배워라 진나 못해가지고 도망갈때 4번 뿌려놓고 보이잖아 이블린 라쿠아 재훈이가 다이아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베이가 같은거 한다니까 재훈아 정신 좀 차려 아 베이.. 베이 범죄를 왜 하지? 어? 베이네서 진적 없는데 왜 개소리지? 뭔가 게임 방해하고 싶다고 내가 왜 한거야 그러면서 베이가 사근데 에프키 존나 누르면서 막 빙지야 게임하지마 이거 탑 압박할래 바탑 압박할래 정해봐봐 나쿠아 난 너를 안으로 나쿠아 나쿠아 난 너를 압박하고 싶어 에쿠 간다 야 찍었다 진짜 홍해라 진짜 진짜 홍하라구 빨리 이거 맞췄으니까 홍하라구 아 뭐야 왜 안와 아 진짜 미드 극혐이네 와 진짜 돼 아씨 아 진짜 미드 뭐하지 아 극혐이네 아 팀을 믿고 해야지 어? 진짜 저거 재훈아 믿어야지 응 형이 들어가는데 아냐아냐 우리 갱지형은 피즈를 말했어 그래도 뒤에 야 끝까지 봐야지 게임은 인마 판나가 남을 괴롭히는 것을 좋아하네 어 좀 괴롭히고 좀 괴롭히고 원래 좋아하는 사람 괴롭히지 잘해 간다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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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나랑 해도 돼 나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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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면 나 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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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가지고 나 진짜 맨날 심심하거든 어 흐흐흐흐흐흐흐 아 야야야 이랄지 아 막아줘 막아줘 뭐야 뭐야 아 야 하나 더 막아줘야지 아유 센스 진짜 아 아 저걸 저렇게 빠져나간 진짜 아니 그라하 아니 그라하 존나 못한다 이새끼 욕소리 존나 잘 도망가네 도라가스가 내 번호 아냐 여깄다 아 진짜 저 개자식 아 이 새끼 외렇게 빨라 Servi conversation THAT 100% 이 새끼 일로갔따 아 다시 보기 이미 봤냐 idas thi 갔어? 야 그 레이저 사과야 여기 우린 저 πά geht 어디 갔어 이 새끼 이럴 짠빠르네 아 찾았다 아 이녀석 어디 갔지? 아 j communities 기재 Indie 김 낯마르네 영통한번 해봐 힛ھ gim구나를 보여줄께 아 진짜 야 거기 조심해라 에이 랜턴 타지 그냥 라코야 내가 살리러 간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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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역시 난 라코예든지 아 이블린 녀석 잡았어 잘했어 아 근데 내 카톡번호 모르면 솔직히 내 방송 안 보는거야 진짜 맞아 라코도 알고 다 아는데 그건 니 번호를 하니까 알 수 밖에 없는거 아니야? 나 니 카톡 아이디는 몰라 똑같아 번호 아 내가 그냥 딱 한숨 못봐 롤리바 형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오늘 롤리바 형님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오늘 롤리바 형님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오늘 롤리바 형님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 아 어디서 니컬을 뺏어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탑으로 모여 끝내자 이거 오래 걸리면 안돼 이거 큐 잡히는 시간이 더 길어 끝내내는 시간 더 빨리 끝내야 돼 끝내는 시간 더 빨리 끝내야 돼 맞아 아니 너 씹잖아 너 씹잖아 아니 잘 때 말고 내가 뭐 맛있는거 사줄게 하면은 다치 형님 안녕하세요 다치 셔트룸이 오랜만이야 이놈이 또 쓰레기만 뭔순이야 어 야 근데 신분을 알리고 해라 내가 어 이상한 카톡은 안읽 어 일개미형 왔어 일개미형 그만해 에코 그냥 누구와 그냥 뭐야 야 나 레드 먹고 가도 되냐 쟤 노플 나쿠야 야 레드 먹고 갈게 야 이거 빠져 두명 없어 나쿠 엄마 모이면 가자 그냥 바텀으로 가자 바텀으로 돌아 나 고립됐어 야 와 여기 다섯명 있는데 뭔 고립이 돼 갑시다 이거 뭐냐 뭐냐 나로서 죽이다 이거라 뭐 먹으라 나 야 이번엔 진짜 맞춘다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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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조건 맞았어 진짜 진한테 맞았어 내가 지금 끊었어 야 야 아까부터 납치길래 야 야 뭐야 뭐야 야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궁극 설사한거 이거 이게 가만히 앉아있더라고 딱 궁극을 쓰게 가지나왔어 지난번 야 야 나 아 나이크라운 거 나 나 너 나 왜 죽지? 나 왜 죽지? 나한테 2해라 더해라 한번 봐라 어? 어? 야 개미야 개미 잘 가고 잘 가고 열심히 땀방 가서 일하고 35점 주는데? 엄청 많이 주네 아 딜량 나 4등이야 아 쪽팔려 베인 한판 해야겠다 아 아